I might be done benching because I have not benched in the past three and a half months. It's just not a great exercise in my opinion. It's really not. 파워리프팅에는 여러 단체가 있습니다. 그 중 가장 공신력 있는 단체는 단연코 IPF라는 단체인데요. 여기서 벤치프레스 룰이 최근 변경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파워리프팅이라는 스포츠 레저는 기존에 가슴에 바벨이 닿기만 하면 되었기 때문에 아치를 크게 만들어서 위와 같은 가동 범위를 극도로 제한한 0cm 벤치프레스가 나오기도 했었죠. 그래서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IPF에서는 아치를 줄이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룰을 추가했습니다. 첫번째, 벤치프레스 세팅 시 발을 벤치에 올리면 안됩니다. 두번째, 벤치프레스 최하 지점에서는 팔꿈치의 밑부분이 어깨 관절까지는 내려와야 합니다. 즉, 좀 더 쉽게 말해서 스커트의 깊이처럼 팔꿈치의 깊이가 생겨난 것입니다. 어깨 관절을 정확히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지는 아직 애매하지만 어쨌든 팔꿈치가 좀 많이 내려가야 한다는 것이고 기존의 아치가 매우 큰 리프터들은 아마 자세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사실 벤치프레스 룰에 대해서는 한 1, 2년 전부터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파워리프팅을 경험해봤다면 한번은 들어봤을 캔디토라는 파워리프터를 필수로 벤치프레스 룰에 의문점을 많이 제기했고 실제로 캔디토라는 파워리프터는 벤치프레스라는 운동이 그중 특히 와이드 그립 벤치프레스가 좋은 운동이라고 더 이상 생각이 들지 않아서 벤치프레스를 하지 않는다고 한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지금 바뀐 벤치프레스 룰은 벤치프레스를 조금 더 파워리프팅스럽게 만들어줄까요? 저는 이번 바뀐 룰에 대해서 사실 긍정반, 부정반입니다. 벤치프레스에서 가동 범위를 극단적으로 줄여주는 부분은 사실 아치도 있지만 다음과 같은 두 가지가 더 큰 차이를 만든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그립의 너비입니다. 83kg 체급의 러슬올이라는 선수와 74kg 체급의 코다마 선수의 벤치를 보면 사실 아치의 크기가 많이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코다마의 벤치가 기술적이라고 하는 이유는 그립의 너비가 넓기 때문에 더 짧은 가동 범위로 움직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실제로 체급이 낮은 코다마가 더 무거운 벤치프레스를 합니다. 그리고 사실 가동 범위를 극단으로 줄여주는 두 번째는 이 손목에 있습니다. 벤치프레스 테크니션이라고 불리는 기술자들의 벤치프레스를 잘 보면 일단 맥스 그립으로 최대한 벤치를 넓게 잡은 뒤 어깨에 내외전을 걸어서 손목을 뒤로 꺾습니다. 이것이 벤치프레스에서 가동 범위를 상당히 줄여줍니다. 그리고 사실 이 내외전은 그립을 자신의 프레임보다 넓게 잡을 때만 거의 가능합니다. 그렇기에 큰 아치, 넓은 그립, 꺾인 손목 이 세 가지를 합치면 정말 최고로 효율적인 깔짝 벤치프레스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아마 이번에 바뀐 벤치프레스 룰이 이런 부분들을 다소 해결할 수는 있지만 그립의 너비를 제한을 두지 않는 한은 아마 계속 이상한 모습의 벤치프레스는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20kg 체급인 사람과 59kg 체급인 사람의 그립의 너비가 똑같아도 벤치프레스 룰에는 괜찮기 때문에 아마 계속 제기되는 문제를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에는 체급별로 벤치프레스 너비를 바꿔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앞서 언급한 캔디토도 체급별로 벤치프레스 너비를 제한을 둬야 그 사람의 프레임에 맞는 벤치프레스를 할 수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파워리프팅은 스트렝스를 측정하는 스포츠이지만 당연히 기술적인 부분도 포함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순수 스트렝스만 측정할 것이면 배글력 기계 같은 걸로 땡겨서 수치화하는 게 더 정확하다고 생각하기에 어느 정도 기술적인 부분도 반드시 필요한 게 이 스포츠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상체의 전반적인 스트렝스 향상을 위해서 이용되던 벤치프레스가 어느샌가 너무 기술적으로만 바뀌어서 더 큰 하치를 만들기 위해서 시간을 쏟는 운동이 되는 것을 보고 안타까워하던 찰나에 이번에 바뀐 룰은 또 이 운동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올 것 같아서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은 이번 바뀐 벤치프레스 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